여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 이장님이 계십니다. 역춘이 이장 윤광덕 이후 인근 이한민속마을은 런닝맨 등 각종 TV에 방영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기가 됐습니다만 저희 불악은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의 소망을 담아 역춘이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뭉쳤습니다. 충남 아산시 송학년 역춘이 명예이장 선거 이장입니다. 역춘이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저희 불악에 역사적으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옆집 동민과 다같이 손잡고 송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